이야 아이고 그래도 니가 수고했네 저 안방 거 벌써 다 했대 지난번에 여기가요 우와 난리가 났네 여기가 물은 안 나왔는데 되게 따뜻했거든요 근데 신형이 나왔네 지네들 그 비데를 샀는데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바꿔주고 이렇게 새 거를 지난번에 보내줬거든요 이거를 그랬는데 또 물이 안나오는거에요 그래서 왜 물이 안나오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거 새 거 신형을 또 보내줬대요 완전히 쟤네들 것보다 더 새 거가 왔네 결국은 되냐? 몰라 어디? 앉아서 해봐 아니 이렇게 비닐로 막고 해보면 안돼 사람이 앉아야돼 아 인체에 사람 살이 닫아야돼 그렇지 거기다 뜨고 끄고 엄마가 앉아봐 물끝에서 탕물 나도 지금 할 일이 많아 이거 안해놔서 수고했네 니가 꺼 니가 꺼 이거 찍었다